이게 왜 좋아? 좋아 이게 왜 좋은 거야? 좋은 거야 저게 어디 있어? 뭐야? 봐봐 나 슬라임! 어디지? 몰라 이게 오랜만인데 슬라임? 이게 뭐야 도채야 이게 뭔데 이게? 이게 뭔데 이게? 이게 뭔데 이게? 애들이 이거 종류해서 골랐어 어! 애들 사이에서는 막 슬레이랑 물풀로가 액체괴물로 만들어서 나 먹지 그냥 막 막 얘기를 하니까 계속 하고 싶어 어! 야 슬라임이야 이거 슬라임이야 슬라임 슬라임 뭐야? 손이 안 묻어 어 안 묻어 어 안 묻어 아유 그래 이게 아이유 연예인들이 뭐 만들고 막 하잖아 오오오오오오 슬라임이 너무 맛있다 꿀떼이야 이게 슬라임이에요? 깜댕이는 어딨어 잘 보관해야지 깜댕이는 어딨어 잘 보관해야지 깜댕이는 어딨어 잘 보관해야지 야가 근데 옷에 묻으면 안 떠 옷에 묻으면 안 되겠지 야 만질까 기분이 어때? 만져봐 어 뭐 무조건 우산한데? 무조건 우산한데? 무조건 우산한데? 야 구슬이야 개구리알 같아 이게 왜 좋아? 이게 왜 좋은거야? 좋은거야 뭔가 칩칩해 손 씻어낸다 어 이거 무슨 바나나 바나나 오해내는 사람 어 좋아 입에 손 넣으면 안 된다 안 나와 내가 너 때문에 샀어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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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